자 북채조사의 선물 10월 2일 시장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좀 빠졌어요 자세히 좀 살펴보면 나스닥이 1.5% 빠졌고 s&p가 0.9% 다오가 0.4% 빠졌어요 다오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끝났고 차트 좀 보면 어제 하락의 원인은 일단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에 붙을 때는 국지적인 성격이 있어서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란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사일 공격이 들어가니까 아 드디어 오일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공격하기 전까지는 오일 가격이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어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오일 가격이 급등하고 자 시장도 약간 불안감을 느끼면서 좀 빠졌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 s&p 어제 선물은 0.9% 0.94% 빠졌는데 자 차트를 보면 사실 이게 전쟁이 안 터져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어제 할배가 뭐라 그랬죠 매도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할배가 얘기하는 거야 자 나스닥 보면 나스닥의 낙폭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자 2.19% 까지 빠졌다가 드나마 반등이 나와 가지고 밑골이 달면서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이 진폭이 크니까 본봉으로 살펴보면 미국장 개장하면서부터 쭉 빠졌는데 미국장 개장하고 조금 있다가 전쟁이 터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발표하자마자 쭉 밀렸네요 자 오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오일도 미국장 개장하면서 조금 있다가 바로 올랐습니다 자 이때 쯤에 미사일 공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s&p 500 분봉입니다 자 미국장 개장하면서 쭉 빠졌고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오늘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다우 지수는 그나마 반등에 조금 힘을 좀 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반등이 크게 나왔지만 다시 또 빠졌어요 일복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s&p 500 지수 은봉 좀 길고 나스닥이 더 길고 다우 조금 빠졌습니다 자 러셀 지수 중소기업 지수죠 자 러셀 2000 지수도 낙폭을 좀 크게 했고 전반적으로 미국 지수는 은봉으로 전환되면서 하락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독일 지수도 쭉 빠졌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자 니케이도 빠졌는데 은봉이긴 한데 0.18% 소폭 빠지는 정도로 전쟁 영향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자 중국 영향인 것 같아요 자 항생 지수 보면 오늘 우와 폭등했어요 아주 13일 연속 상승하는데 중국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중국 애들이 그 얼마 전에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떨어뜨리고 은행의 대출금리, 모기지금리 이런 것도 좀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런 효과가 생각보다는 좀 길게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그 일봉이 좀 주춤하면서 꺾이는 듯 했는데 자 대영주 위주 알리바바 같은 대영주들이 올라가면서 중국 지수가 오늘 중국은 국경일이라 쉬는데 홍콩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홍콩 항생 지수가 아주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중국 지수도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골드로 넘어가서 어제 좀 빠질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일단 골드는 그 뭐 경기불안 이런 요소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고 또 미국이 금리를 점차 인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에 골드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루하루 중에 그 움직임이 장기 전망을 보고 매수로 꾹 들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굵직굵직하게 움직이니까 잘 보고 대응하시고 일단 어제 골드의 상승은 아무래도 전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실버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골드가 1.16% 올랐는데 실버는 조금 올랐습니다 자 0.9% 조금 덜 올랐네요 자 실버 길게 보면 아직 정거점 못 넘어갔고 자 골드는 이미 정거점 넘어갔으면 훌쩍 넘어갔습니다 역시 귀금속은 골드다 자 실버는 귀금속이긴 하지만 산업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구리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쓰면서 구리가 중간에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거 전쟁영향 이런거 다 빼고 그냥 골드도 올라가는 그런 그 영향이 일부는 있지만 사실 중국의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중국이 경기 부양책 쓰면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중국이 전세계 구리 수요를 다 잡아먹고 있죠 그래서 쭉 올라간 겁니다 자 5일 한번 보겠습니다 5일 어제 자 어제 그 시왕 얘기할 때 좀 빠지고 있었는데 빠질 타이밍이었는데 여기였죠 자 여기서 자 좀 밀릴 것 아닌데 조금 밀렸는데 미국장 개장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원인은 원인은 뭐야 아무래도 전쟁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180발 어떤 언론은 200발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200발 가까이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오일 가격이 급증했습니다 자 오늘 오일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그 재고가 줄어든 폭이 감소됐다 그러니까 재고가 이전보다는 감소하는게 좀 줄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가솔린 재고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정제유 그 생산이라든가 특히 가솔린 재고가 원유 재고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솔린 재고도 줄긴 했지만 이전치보다는 조금 덜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발표할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그 재고 영향을 보일 수도 있지만 재고 발표하고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오 재고가 늘었는데 왜 왜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재고는 일시적인 영향만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전쟁 진행 상황을 더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미국에 그 모기지 모기지 금리 발표 있고 요거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시에 오늘 7시에 오페크 회의가 있습니다 요게 또 오일 가격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스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이었습니다 일본을 보면 어제 빠지다가 다시 올라왔죠 자 그리고 통화들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미국 달러가 다시 강세로 진행이 됐고 유로 빠지고 파운드 빠지고 호주 달러 빠지고 캐나다는 올랐어요 캐나다는 왜 올랐을까 캐나다도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오일 가격이 올라가니까 캐나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자 뉴질랜드 호주 달러와 같이 빠졌고요 에나도 소폭 빠졌는데 자 덜 빠진 이유는 통화 중에서는 그나마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참 덜 빠진 겁니다 자 스위스 프랑이 역시 안전자산에 속하니까 덜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전쟁이 이제 그 약간 그 심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는 조금 전쟁 영향이 며칠 정도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주가지수는 전쟁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락 쪽으로 골드는 상승 쪽으로 오일은 상승 쪽으로 자 통화들은 유로 뭐 이런 약간 위험 자산에 속하는 통화들은 빠지겠지만 에나나 스위스 프랑 요런 통화 그리고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서 캐나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시장 설명 마치겠습니다